안녕하세요 셀린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셀린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따라오십시오 이 예쁜 환경을 보세요 우리 셀린지 학교에는 자리가 많습니다 저희가 영어를 배우는 반에 들어오세요 저희 셀린지 학교에서는 자리가 많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스포츠를 하는 곳입니다. 이분은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라이즈! 안녕 보이즈! 미스터 프라이즈는 우리랑 넉비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 안녕 시현이요. 안녕. 우리랑 같이 학교들 투어 해볼래? 좋아. 그럼 일로와. 우리는 점심시간에서 즐거운 것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랑 같이 와 보세요. 가자. 우리 다음 시간을 안에서 만나요. 먼저 하면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